유리라는 이름을 알리게 되고 태어난 거는 물론 소녀시대이긴 한데 저는 1막이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의 어떤 인생의 2막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찾아왔으니까 사실 무서운 게 되게 많거든요. 무서워요. 그 소녀시대라는 타이틀이 저한테는 굉장히 물론 너무 자랑스럽고 당연히 자랑스럽고 지금도 저의 프라이드이긴 하지만 때로는 되게 무겁다고 느껴질 때 많았어요. 정말로 과분한 사랑에 내가 보답을 해야 하는 것들이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게 되게 부담스럽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 그리고 내가 잘되기를 응원해주는 사람도 생각보다 정말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저를 유연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고민 상담도 정말 많이 하고 아직 곁에서 되게 왕성하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저의 멤버들이자 친구들이 어쩌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의지가 돼요. 각자 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나도 저기의 어떤 일원으로서 했었던 사람이니까 좀 힘이 막 많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이상이죠. 물리적인 시간을 보면 정말 더 맞아요. 멤버들 중에서 가장 비슷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 멤버가 수영이는 영화도 하고 예능도 잘 하고 그리고 심지어 저랑 연기 공부도 계속 같이 해서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같은 저보다 한 개수 위 선배인데 학교 생활도 같이 했고 졸업도 같이 비슷하게 했고 그래서 고민 상담 많이 해요. 그냥 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큰 의지가 되고 에너지고 위로고 네, 맞아요. 막 침대에 누워있다가 되게 의욕이 막 상실됐다가도 친구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맞아. 자극도 좀 되고 자극, 정말 좋은 자극도 되고 네, 그렇죠. 이름이 벌써 유리하잖아. 우와!